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의 엔저 기조에 적극 대응하는 등 기업이 환율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박 당선인은 오늘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잇따라 방문해 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외환시장의 투기 움직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 총재는 한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환율은 시장의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투기 목적에 의해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투기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